알겠습니다. 다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. 다카라 시바사키 특파원. 도쿄입니다. 지난 22일에 일본 홍카이도 사뿌로 도매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열려갔고 유바리 멜론 한상의 마티잔 대가피의 도이도이안. 19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. 이 고위가 그의 경매는 요이당이의 전통인데요. 특히 일본에서 가옷도 간지 이빨 상식을 갖고 참가자들이 환장에서 달려가 되었습니다. 지금 시바사키 특파원 옆에 경매에 응모하셨던 일본분이 계시다면서요.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카비 낙찰의 나가리 때 소감이로 찍으세요. 아, 정말残念입니다. 오늘 경매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낙찰을 하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유바리 멜론의 열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, 그렇군요. 아, 그렇군요. 일본에서는 유바리 멜론이 고기와인처럼 스테이티스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일본어 좀 이상한데, 진타처럼요. 뭐? 진타? 아. 아 아. 아 안타 켜치다 박스 돼 아